되게 단순한데 이게 제일 땡기네 응 응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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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 아우 너무 힘들다 이게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것도 참 지휘없네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멋진 동생을 하나 섭외를 했습니다 얼굴은 귀염귀염 몸은 으아악 짐승이 없지 임정현 트레이너 나와주세요 팀원 트레이너 우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망이도 피지컬 액티브진 트레이너 겸 피티스 모델 하고 있는 임정현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식단도 같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구요 운동하고 식단할 때 뭔가 머리를 좀 줄어먹어야 되고 이건 안된다 이런 뜻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남은 기간은 20일 정도? 20일 정도 클리어한 범위 내에서 확실히 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다 씻어 먹기로 하면 된다고 아... 내가 계란이 할 때 얘기 안 했는데 깍두기 볶음밥을 해주는 거야 그게 막 이렇게 두 봉지가 딱 있는데 와우! 무너졌잖아 이거 편집 안 하시는데? 편집? 굉장히 땀나죠? 어 좀 더 올려고 상탈 한 번 괜찮습니까? 상탈 무너지 이 층도 상탈 한 번 해주세요 네 상탈 무너지 이런 거 그냥 버려버려 본인이 지금 가장 그러면 어... 자신 있는 부위가 어깨 쪽입니까? 어깨랑 하체인 거 남자는? 남자는? 하체 그래서 저희가 하체 운동을 꽤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 받았다 네 이 정도면 뭐 아기죠? 어... 입학은 한 거 같아요 입학 한번 이렇게 찍어봐도 돼? 어 네 와우 와우 힘중에 그 커지네 와우 이러다 쥐 나는 거죠? 이러다 쥐 나는 거죠 아 맞아요 저를 운동을 가르쳐줄 때 뭘 준비를 하셨나? 아 그래서 이제 홈트다 보니까 제약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지 번벨이나 맨몸 운동이나 이런 거 한계가 좀 있으실 거 같아서 그나마 홈트에서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케이블? 네 들고 왔어요 케이블 들고 왔어요? 홈트용 케이블인 거죠 우와 케이블을 주면 와 이게 이제 문틈이나 이제 요런 이거를 걸어서 걸어서 할 수 있는데 아 걸 데가 없군요 제가 와서 찾아봤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아 애매합니다 제가 잡아드리는 걸로 이거 잡아줄 애를 하나 섭외했어요 아 네 배구를 또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모델 생활도 하고 있는 이승재군 아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시면 아 이승재가 얼마나 또 몸이 또 알차게 좋은지 아 또 얼굴은 또 얼마나 또 송중기 닮았는지 아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연기랑 광고모델을 하고 있는 이승재고요 사진도 찍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네 유튜브 아이디는 파랑모자니까 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야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돈 내는 건 다 하니까 맞아요 돈 내는 건 다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승재군이 도와드릴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괜찮아요 앉아주실까요? 등판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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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스톱 치기 딱 좋아 고스톱 치기가 딱 좋은데 할 수 있어 견갑만 팔꿈치 말고 견갑만 참 견갑이 어디에요? 견.. 날개뼈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세를 미리 만들고 스탑! 5천만원 느껴줄게요 이렇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오케이 찾았으면은 그대로 방문 아 이거 떨린다 와 한 번 해볼래요 승재? 저요? 네 자 승재 해봐요 시작 하나 둘 와 잘생긴 남다 셋 저 팔을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? 더 가면 돼 더 가면 돼 조용량 이렇게 둘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? 어 그렇게 하고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동작 이제 정림 되게 당기네 들고 있어봐요 삼두 삼두야 지옥가자 그렇죠 화분 소리 한 번 모아주세요 그렇죠 화분 소리 한다고 왜 그래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의도치 않게 시선이 되게 이상한 정말 아니 난 의도치한 게 아니야 그냥 자세가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셋 넷 저쪽 탄자니아도 좀 구경시켜주세요 탄자니아 마지막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운동이 있나요? 지키고 없이 다른 운동이요? 네 스쿼트 한 번 보여주실래요? 스쿼트의 정석이라든가 와우 와우 이거야 그럼 저도 한 번 한 번 해볼까요? 예 시선을 언제 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아하하하 그럼 이렇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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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이 나이에 이거 하기 너무 힘들다 나이 땀 보여요? 아 진짜 보입니다 선물로 선물로 아 네 진짜 헌이 나셨는데요? 집에서 앉아서 TV 보시는 분들 그냥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 계시는 분들 나이가 있건 없건 이렇게 계속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 맞아요 혼자서 어렵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? 광희동 피지컬 액티브 짐으로 아 피지컬 액티브 짐 예 그리고 거기에 뭐 조금 뭐 모델 촬영하고 싶고 이러면 우리 임종현 트레이너 섭외하시고요 임종현 트레이너가 몸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여기 네 저도 있습니다 싸게 움직이는 싸게 움직이는 보충당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한 샤워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몇 분 몇 초인지 모르지만 여기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봐주셔야 됩니다 아셨죠? 꼭 여기만 보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정말 나 정말 미워 죽겠어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